당시 국정원의 노조와의 공작이 구체적인 물증으로 드러났습니다. 치밀한 공작이 담긴 감찰 자료를 포함해 재판 기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국정원의 켜쾌히 쌓인 적폐가 다시금 확인된 것입니다. 정교조를 파괴하고 민주노총을 무너뜨리려 한 배후에 이명박 국정원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난 바 있으나 자세한 정황을 살펴보면 더욱 경악스럽습니다. 국정원은 민주노총을 방해하기 위해 제3노총인 국민노총을 출범시키는데 국고를 투입하고 심지어는 21개 노조가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도록 개입했습니다. 여기에는 고용노동부와 국세청과 같은 국가기관까지 활용하며 기업 탈세 추징금의 납부 시한을 연기하는 등 치졸한 방법으로 민주노총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국정원의 공작은 정교조를 향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교조를 불법단체로 몰아가기 위해 보수 학부모 단체를 통해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그 결과 노동부의 시정명령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수단체를 적극 활용하며 자금 지원까지 한 결과 박근혜 정부하에서 정교조는 법의 노조를 통보받았습니다. 이렇듯 정부를 넘나들며 국가가 노동조합의 근간을 흔들었던 과거는 아직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단재만이 적폐와 결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정교조 법의 노조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단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교조 법의 노조와 자체가 이명박 국정원의 정치 공작으로 벌어진 일인 만큼 국가가 이를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의무를 다하여 법의 노조 취소 판결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이어진 노조와의 범죄를 국가의 책임으로 인정하여 다시는 반민주적 행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노조의 상처를 보듬고 노조가 민주사회에서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